단식 열흘째 아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단식 열흘째 굉장히 몸이 힘든 상태인데 지금 검찰에 출석해서 소환 조사를 받고 있죠 하는 오늘 자정쯤에 전에 나올 걸로 예상이 되는데 어쨌든 어제저녁에는 그 힘든 몸을 이끌고 촛불 문화재에도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 장면 보고 오시죠. 국가 권력은 국민에게 있는 것이고 나에게 반대하는 자는 반국가 세력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내가 국가라는 생각에서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야말로 전체주의 아닙니까 대통령은 왕이 아니라 국민의 모습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 손으로 증명해 줍시다 여러분 단식 10일째 단식 끝낼 출구 전략이 있는 것인가 라는 대로 잘 중지해 봤는데 사실 친명계 중진 의원조차도 대표 스스로 결단해야 할 문제고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단식을 하겠다고 할 것이라고 해서 걱정이 많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장 변호사님 옛날에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에 단식을 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열흘 단식을 했고 11일 만에 단식을 중단했었습니다 그때는 더 젊었을 때니까 더 체력도 좋았을 텐데 지금 굉장히 오랜 기간 단식을 하고 있어요 건강 상태는 어떻습니까 건강 상태 무척 좋지 않다라고 하죠 지금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굉장히 야위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적해 주신 대로 출구 전략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출구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걸 알고 시작한 단식이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과거의 정치인의 단식과는 또 양태가 상당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황교안 전 대표가 단식할 때 문재인 정부 강기정 정무수석은 만류했습니다 건강 상하신다고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이런 풍경은 상상하기 사실 어렵죠 서로 강대강으로 치닫고 심지어 여당에서는 사실상 조롱, 희롱하고 있습니다 공당의 대변인이 스시를 시켜먹은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관종 DNA라고 여당의 대표가 이야기할 건 아닙니다 이런 국면에서 단식 쉽사리 중단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국면으로 펼쳐질지 지금 출구 전략이 없는 상태에서 건강이 상하면서까지 왜냐하면 처음부터 프레임을 방탄이다라고 쓰였기 때문에 중단하는 순간 이 부분이 또 정치적으로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이런 강대강 구면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단식을 중단하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대표는 사실 보통은 과거에 여당이나 야당 대표가 단식을 하게 되면 반대당에서 가서 단식을 중단해달라 이런 화해 뉘앙스의 제처를 보이기도 했는데 이번은 현재 열릴 때까지 그런 일이 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과거부터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만남, 회담을 제안해 왔었죠 그러나 그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공식적으로 영수회담을 요청드립니다 민생 앞에 여야와 정쟁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집권 이후 야당 대표와 대화하지 않은 유일한 정부라는 지적까지 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미 여러 차례 대통령과의 회담을 제안했습니다 그 제안은 지금도 유효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야당 대표를 만나라는 그런 충언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현재의 여건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어떤 여건이 필요하다는 말씀인가요 야당 대표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법적 리스크에 대해서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시그널이라고 이해를 국민들이 한다면 그거는 대단히 언세한 그러한 것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말씀하셨고 이재명 대표는 만나지 않겠다 여건이 좀 안 됐다 그런 말씀이라고 저는 그게 그 말씀인데요 네, 서 변호사님 지금 어쨌든 단식 중이기도 하고 또 대통령 취임한 지가 벌써 1년이 넘었는데 야당 대표와의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말한 대로 굉장히 대통령으로서 어떤 시그널을 국민들에게 주는 것이라 조금 그것 때문에 불공정한 게 될 수 있어서 고래서 못 만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이제 방송에서도 만나서는 안 된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했는데요 지금 이게 두 가지 이유예요 첫째는 패자가 성복을 할 때 성자도 관용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 첫 질사 계속 주장했지 진심으로 선거 결과에 대해서 성복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통령을 인정한 적이 있습니까? 오히려 이렇게 초부터 탄핵 운운하면서 당 의원들도 방관했잖아요 이게 첫째는 문제고 성복이 없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계속 수사 중이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만났을 때 검찰에 특히 검찰은 행정부 소속이잖아요 아무래도 대통령이 사람에게 면제부를 주라는 취지인가 잘못된 시그널이 있다 이 점에서 저는 만나는 게 적절치 않다 이렇게 보고요 두 번째 조금 전에 단식에 옛날 단식할 때는 찾아갔는데 예를 들어 김성태 원내대표 할 때도 상대당의 원내대표 가서 그때 드로킹 특검 했죠 그다음에 황교안 대표 때도 제 기억에 강기정 수석인지 가서 그때는 지소미야 하고 공수처 반대 이런 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처럼 그때 단식할 때 정권 물러나라 내각 총사태해라 또는 완전히 국민한테 사과해라 이런 요구가 없었어요 이런 식으로 단식을 하면서 끊임없이 대통령 끊어내려야 된다 내각 총사태해야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정권 공격을 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찾아가서 타입을 합니까 저는 결국은 이재명 대표의 잘못이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실이나 여당도 단식 현장에 찾아가지 않는 거죠 사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검찰의 수사가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은 것으로 여러 통로를 통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당 내에서도 이런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에 SNS에 글을 올렸는데 이러다 정권 내내 이재명 대표 비리 수사로 끝날 수도 있겠다 이 대표 사건을 2년이나 끌었는데 요즘 검찰이 무능한 건지 답답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장 변호사는 어떻게 들으세요? 굉장히 공감이 됩니다 수사는 정치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정치 스케줄을 고려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검찰 그렇다고 보여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민주당을 향한 수사에서 그렇습니다 돈 봉투 의혹 사건만 하더라도 이른바 이정근 녹취록을 확보한 지 1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름을 특정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론에 찔끔찔끔 흘린다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스스로 검찰 정치적인 맥락 없이 수사하고 있다고 스스로 정말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래 보이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도 마찬가지죠 소환을 며칠 앞두고 일반 피의자도 생업이 있기 때문에 일정을 조율해 주는 게 상례입니다 그런데 일정이 맞지 않았다고 불응이라고 언론에 사실상 공표하고 사실상 망신을 주고 이런 거는 검찰의 본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검찰이 후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검찰의 선배 그리고 여당의 주요 인사 아니겠습니까? 이런 지적을 정말 신중하게 받아들여야 될 겁니다 네 이렇게